아쌤! 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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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네. 헤헤헤헤. 맞네, 정가리? How have you been? 잘 지냈습니다. 여기서 일할 때보다는. 아, 우리 그때 참 즐거웠는데. 그치? 네가 내 아바타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잖아. 요샌 뭐해? 나, 비서 새로 구하고 있는데. 아뇨, 아뇨. 훌륭하신 곳을 못해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. 베로니카 파크 스피킹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간 맞춰가줘. 그 훌륭하신 보스가 누구? 아, TNT 모바일에서 도미닉 공보장님 모시고 있습니다. 그래? 어, 자주 보겠다. 없으세요. 카페, 택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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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